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호세야서 4장 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호세야서는 사실 북이스라엘의 예언을 선포했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이라 함은 여로보암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켜서 북쪽에 10개의 지파를 합쳐서 나라를 세우고 이제 남쪽 유다라고 하는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두 개 지파가 예루살렘을 도성으로 해서 이제 남쪽 유다를 구성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호세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는 북이스라엘은 수도가 사마리아가 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여로보암 마음에는 그들이 절기가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자신에게 상당히 불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에 마치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되는 두 개의 도시를 세우게 되죠. 베델과 단이라고 하는 두 개의 도시를 세워놓고 그곳에 금송화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하나씩 비치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이고 너희가 이제 절기 때는 베델과 단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렇게 대치를 해놓죠. 어찌 보면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신앙을 변질시켜버립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의 어떤 신앙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권 때문에 애초부터 변질되어 시작이 되었고 북쪽 이스라엘에 있었던 수많은 우상숭배하던 산당들, 그 나무 밑에서 음행을 행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했던 수많은 혼합주의적인 신앙이 이제 이스라엘에 만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올바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호세야서는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게 하나님을 알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부족이 결국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야는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특별히 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호세야서를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요즘 방송을 통해서 보고 있는 뭉쳐야 쏜다라고 하는 예능이 있는데요. 그 예능에서 보면 축구를 하고 격투기를 하고 배구를 하고 했던 다른 종목을 했던 그런 운동선수들이 전혀 생소했던 농구라고 하는 종목을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그것을 보면서 참 여러 번 웃기도 하고 너무나 아연실색할 만한 실수들을 많이 저지르는데 그렇게 되는 이유 하나는 룰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농구라고 하는 경기가 어떻게 어떤 룰을 가지고 진행되는지를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손을 써야 할 때 발을 쓰게 되고 금을 밟게 되고 엉뚱한 실수를 저지르게 되죠. 중요한 건 본인이 실수를 하면서도 뭘 잘못했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호세하서 4장 6절 말씀처럼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 예능을 기억나게 했습니다.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잘못해도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자기는 옳다고 했지만 그것이 때로는 반칙이 되고 룰을 어기는 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해서 교정할 수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 호세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과연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하나님을 섬기는 도를 알고 있는가 오늘 여러 밤 때문에 잘못 시작된 신앙이죠. 정치적인 이유 또 자기의 개인적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판단하거나 조정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분명 죄를 짓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정하신 룰대로 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만나서 알아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선적으로는 지도자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은 책망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만인 제사장의 시절이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음을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다는 거예요. 과연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장 큰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식이 없음으로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충실해야 되고 말씀을 끊임없이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룰을 알아서 그 룰대로 경기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 룰을 나만 알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 내가 잘못했지만 무엇을 잘못한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과연 우리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너의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종의 말씀으로 받고 오늘도 하나님,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올바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열심히 보시고 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룰을 배워가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